수빈아! 수빈아야!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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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저게 절잡는 트레저네 내게 너의 손짓는 트레저네 어둡고 조그마한 펼쳐 내게 절잡한 펼쳐 내게 절잡한 펼쳐 카엣트곡 트레저 곡 쓰기만 해주시죠 아 이번에 저희 이른 선생님께서 해저광에 이어서 트레저를 축복해주셨는데 트레저는 8명이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는 고물을 찾으러 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누가 찾죠? 팬분들과 함께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야 이거 아 나 따라하지마 뮤직비디오가 일단 자연경관이라 이제 저희가 모르포에서 조금 대자연을 찍는 게 많았잖아요 네 맞죠 뭔가 고물이 숨겨져 있는 듯한 그런 장소에서 저희가 안무와 본물을 추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또 비하인드가 있었잖아요 또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때 너무 자연경관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단장님께서 뮤직비디오가 끝날 때 제일 밑에 아 CG 아니에요? 끝날 때 절대 CG 아니에요 절대 CG 아니니까요 저희 이렇게 계속 강제해 모든 분들이 힘들게 고생을 해주셔서 증거자료가 많았으니까 저희가 저희가 비도 오고 아 맞죠 아니 우박이 이 날씨 이만해요 모든 순환과 역전을 겪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뮤직비디오 만들었으니까 네 절대 CG 아니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박이 요만해 우박이 요만해 우박이 요만해 그 CG 절대 아니야 오늘은 여기가 그린드 캐니언 같은 어제는 산하고 오늘은 틴 기르 해저왕 파트 2네요 맞아요 해저왕 파트 2 해저왕인데 계속 산에서 찍고 있죠 되게 멋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배경이 너무 예뻐 해저왕이 저희한테 주신 곡이었는데 이 곡이 트랩 스타일에 엄청 후렴이 엄청 강렬한 곡이잖아요 네네네 해적처럼 나아가라 이제 저희 팬분들과 함께 Will you be my friend? 이렇게 하면서 주셨습니다 네 안무 포인트 안무 해줘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해주세요 이런 안무가 있죠 포인트죠 노를 젖는 네 노를 젖는 나가자 또 저희가 보여드린 게 또 앞에서 추는 사람이고 또 메인은 뒷에서 깃발을 이렇게 흔들고 있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노를 져 노를 져 저희 해적이 된 에이티즈는 조만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또 어마무시한 곳에서 안무를 찍으니까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들을 보세요 사진을 찍으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강아지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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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라스트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진짜 너무 많은 분들 고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팬분들께도 스태프분들께도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에이티즈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티즈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 I'm not.